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집권 여당에 공짜돈 지원하기를 뜨고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된 서울시 투표가 포퓰리즘을 향한 일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을 앞둔 4월 13일에 177만여 명의 아동수동을 지급받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 돌봄 쿠폰 돌봄 포인트를 지급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조 539억 원 정도 해당됐습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이전의 그런 포퓰리즘을 우리는 연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의 포퓰리즘은 강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라든지 지원 규모 면에서 2020년도 4월 이전의 것은 조금 경미했고 그 이후로는 아주 강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현금을 손에 찌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표를 얻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지원금을 선거 이틀 전에 지급하는 것은 맹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고 건품살보 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권순일이 이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맹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경고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관 출신인 권순일 씨를 대단히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공직자선거법 제112조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9천억에서 1조원 가량의 상당의 돈을 선거 이틀 전에 배포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21대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선거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 큰 사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지난 5월에는 전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이것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 실시를 앞두고 4.15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민주당은 앞으로 우리가 선거에 이기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고 그것을 관절시키겠다 이렇게 찬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일부 계층 가위 70%의 강해서만 100만을 지불하자 이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마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국민은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명분을 내걸고 결국은 강성 포퓰리즘의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그래도 엉겹결에 이실직구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9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예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총선 선거 논리가 일정 부분 개입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얘기에다가 또 다른 문장을 다합니다.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다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1차 긴급재단지원금은 14조 3천억 정도가 투입됐고 이 가운데 순수하게 국채 발행액수는 3조 6천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거대한 흐름입니다. 공짜를 향한 물고가 크게 뚫렸습니다. 아주 예배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공짜를 줄이는 정치인들의 악의적인 의도와 그리고 공짜에 익숙해져 가지고 공짜를 더 요구하는 달라는 일부 국민들의 때와 요구를 제어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가 트이고 나면 공짜를 향한 대장전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어하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9월 10일 날 정부는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불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을 지원하는데 이번 지원으로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86%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예산 7조 5천억입니다. 거의 전부가 적자 국채, 국채 빚을 지고 그렇게 조달한 돈으로 이번에 7조 5천억을 나눠준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정권을 재창출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지르는 의도를 갖고 있는 정치그룹이 주도하는 공짜지원금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이 공짜가 갖고 있는 너무나 강한 그런 유혹과 중독현상 때문에 공짜지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부임한 홍익포 의원은 아주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다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 아예 돈을 뿌리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 공격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코로나가 단기간에 진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전국민에게 또 한 번의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는 그런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를 던지라 이 면에는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표를 던지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미 하기 시작한 겁니다.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국민에게 현금을 주겠다 현금을 뿌리겠다 이런 약속이 집권 여당의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 전략을 짜는 민주연구원으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벌써 사람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심어준 겁니다. 집권 여당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현금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완전히 국민을 그냥 중독시켜 버린 겁니다. 현금 박치기에 중독시켜 버린 겁니다. 국민이 다음에 어떤 운명에 차게 될지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민주연구원은 선거 전략을 짜는 중심센터입니다. 홍익포 원장의 발언은 집권 여당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 전략의 핵심을 전국민 지원금이 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당의 핵심 선거 전략이 현금을 지어주고 표를 산다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를 주면 현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예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갈아야 될지를 예고해주는 일종의 선언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권력력은 아주 즐기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당하든 나라가 주저앉든 정권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급 여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짜를 나눠주는 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한 이유는 권력력이 너무나 즐기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놓치는 순간 그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권력을 절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파탄이 나는 관계없는 겁니다.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어짓는 사람들의 질타와 항의와 걱정과 우려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력은 질긴 권력력은 강한 권력력은 그 모든 항의나 항의나 판이나 비난이나 질타를 다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그들의 뜻대로 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것으로 봅니다. 실업자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원화가치가 폭락해서 자산가치가 완전히 가라앉고 심지어는 전기가스 등의 공급조차 불규칙해지고 생필수품이나 기초의약품의 공급이 달랑달랑거리고 뭔가를 구입했을 때 결제할 수 있는 외환이 부족해서 외화 모으기, 흔붙이기 모으기를 또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 파산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가득 메우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을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항상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썸썸이라는 것이 결국 재정위기나 경제위기가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공짜 현금 퍼주기라는 고속열차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발점은 바로 2020년 4월 15일 총선 바로 이틀 전인 4월 13일부터 살포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입니다. 그것을 시작을 해서 아마 한국은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짜 돈을 나눠주는 그런 광풍에 휩쓸릴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권력자들의 욕구가 서로 조합되면서 대한민국은 가서는 안 되는 길,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선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공짜 현금 퍼주기라는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내렸을 때는 그 후손들과 자신의 후반전 인생에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선택임을 비로소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깨우치는 바보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